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다이빙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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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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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나 그런 나를 안 보면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다이빙만 많은 흥미를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의 흥미를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아무리 많은 곳이 아세요 전화가 있는 곳이 이제 한국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한국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다행히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곳가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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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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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